파이팅! 파이팅! 예쁘게 지워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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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진이다! 하나 둘! 하나 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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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뒤지겄다! 힘내세요! 다 왔어요! 다 왔어! 파이팅! 파이팅! 아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와 다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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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보시고 어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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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힘내세요 나하고 인사했던 사람들은 안하고 있겠네 파이팅 수고하세요 힘내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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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다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 파이팅 파이팅 예 좋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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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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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어 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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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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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파이팅 어 이구역 수고하십니다 어 이구역 저분 파이팅 파이팅 저분이 등에다 저지해 이 동네 미친년은 나야 이렇게 써놓고다니까 그럼 그분 같아요 항상 인형맹으로 타시는데 복장도 특이해요 파이팅 다른 대회도 나오신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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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대회도 많이 가시나봐요 늘 대회장 많이 나오신 분들 항상 많이 나오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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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민이는 어디갔나요 이리 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우 좋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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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컷오프가 몇인지 아세요? 컷오프요? 그냥 열심히 가시면 돼요 가면 금방 도착합니다 금방 언덕 넘어가면 등바람 맞고 가실 거예요 나 힘들어 힘든 사람 30명 앞에 갔어요 나 힘들어 다시 갔다와 다시 갔다와 최고 좋습니다 발자가 최고 좋아 아이고 하겠겠다 승장님 다시 갔다와 빨리 파이팅 아 예 잘 나옵니다 오우 잘 나오네 고맙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고개 드시고 잘생기는 얼굴을 가리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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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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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좀 전에 가신 분이 아마 자전거 업체중에 본부장 레벨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접 대회를 뛰는 브랜드는 유아이스 밖에 없을거에요 아마 제가 아는 바로 그 임원진들이 임원들 중에 네 붙으세요 붙으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제차 버스 아까부터 버스가 배로 버렸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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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찍어서요 아 예뻐 예뻐 미스코리아 저리 가라네 이쁘서 멋지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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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행자 벌써 도착했대요 어떻게 가세요 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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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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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 근처니까 응 axi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기가 얼마나 걸려요? 한 20분 걸리지 않을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택시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택시비도 만원 더 나와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켜보시면 대충 나오잖아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파이팅! 영민아! 회수차 타기 생겼어 자전거 타라니까 회수차를 만주를 해야 되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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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 언니 도착했어요? 거기 문 잠봐ury? 거기 문 잠궈놨어요? 아이고 아 잠깐만 내가 거기! 운영위원들 아무도 없어요? UC2 화장실은 거기 아까 그 뒤편에 있는데 문 잠가놨나보다 거기 운영위원들 그럼 아무도 없나?! 알겠어 내가 그분한테 전화 좀 한 번 해보게 네 저 지금 다 가겠죠? 천막은 아직 안 쳤죠? 언니 빨리 가야 되니까 알겠어요 금방 저도 빨리 파이팅! 응 알았어요 저 테스트하고 가든 갈게요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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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납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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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운영위원님 그 안에 상품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모르겠네 어디세요? 네 문이 담겨있다니 어디가요? 제가 거기다 짐을 좀 놨는데 파이팅! 파이팅! 슬슬 지금 네 세 시간째가 가까이 돼가고 있구나 파이팅! 파이팅! 혹시 돌려야 되겠다? 언제나 파이팅! 앞에 보세요! 앞에 못 빼려고 어차피 후 후 다른 다리야! 파이팅 파이팅! 스프라켓 하나 남았네 스프라켓도 작은데 그걸 남겨놓을 것 같아 앞에 보시고 전화들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타고 가야지 금방 갑니다 타고 가야지 금방 가요 걸어가시면 큰일 났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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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시고 파이팅 파이팅 지금 몇 시에요? 지금 1시 10분 1시? 아직 컷오프 지금 요번째가 컷오프 시간일껀데 파이팅 파이팅 지금 취소해야 되나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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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거기가 2시인데 2시면 지금 여기서 1시 10분이면 50분 50분 만에 갈 수 있네 여기서 소유투장에서?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게 2시 컷오프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있어야지 컷오프 멤버들이 맨 뒤에 후미차가 딱 오면 끝인데 그분들 이제 커피숍 가셔야겠지 커피숍 가셔야겠지 자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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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보시고 당당하게 자 하나 자 승리의 뿌이를 하시면서 하나 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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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 지금 택시 취소할라고 안 잡혔을 건데 안 잡혔을 거야 이동중이래 괜찮아요 페널티 먹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취소한다고 해야 되나? 파이팅 파이팅 호출 취소 있잖아요 호출 취소 여보세요? 왜요? 왜요? 호출 취소 어떻게 해야 되나? 호출 취소 7분이라는데 호출 취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호출 취소 돈 내야 되나? 돈 내는 건 없지 아마 몇 분 동안 콜을 못 해야 되나 그런 온다 온다 파이팅 갈게요 탈 수 있으려나 그러겠네 하이팅 힘내십쇼 저집 태워주세요 사진 안 찍어요? 네 저집 지금 태워주세요 사진 찍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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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집 태워주세요 저집 태워주세요 호우씨 픽업 픽업 화이팅 호우 저집 Tower 또 저집 SPEAKER 저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네 추석 콧잎 너무 돌들 있어요 how do we get pushed off 왔네 컷오프 된거가요? 아예 아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던데 10명 남았대요 화이팅 힘내주십쇼 천천히 가고 있어도 돼요 자 최고의 사진을 남기고 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어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힘내주십쇼 또 비오네 자 180분 3시간을 채우고 라이브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그대로 쓰실 분은 쓰셔도 되고 며칠 이내에 4K 영상으로 다시 업로드를 해 드릴 거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그걸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10명 정도 남았다는데 왜 안오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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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그룹 오래요 아이고 아이고 자 라스트 라스트 그룹 같아 보입니다 라스트 그룹 라스트 그룹 같아 보여요 파이팅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자 포토존에 다 왔어요 자 포토존에 다 왔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아 좋습니다 자 사진만 남으면 돼요 사진만 남으면 돼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쇼 하나 둘 아 좋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힘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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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자 하나 둘 네 힘내십쇼 감사합니다 네 물이 너무 아프네요 아 물이 너무 아프면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헤헤 형태야 공격증 다시 올리자 어? 내가 공격증 있어 계시잖아 그거 어 그거 다시 올리라고 자 화이팅 아깝다 그 순간을 놓쳐버렸네 다시 갔다 오세요 사진 찍으러 가요 자 사인 주세요 하나 둘 됐습니다 배에 힘주다 받고 나면 큰일 나는데 파이팅 끝난 것 같은데 자 이상 아 2분 더 남았으니까 딱 3시간 3시간 채우고 라이브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열이 안보여요 아예 아예 안보여서 128기가 메모리가 꽉 찰 정도로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고 라이브도 3시간으로 꽉 채웠습니다 3시간이니까 여기 언제야 언제 때보다는 낫네 설악 그란폰드 때인가 그때는 안전자리에서 4시간이었는데 여기는 3시간은 한 1,20분? 3시간 1,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시간 1,20분 후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미로 막 들어가고 있는 분 계실 거고 차 한 대가 오는데 과연 저 차가 후미를 알리는 차일지 모르겠네요 아 안 알려주고 가나요? 그냥 가네요 알려줄 줄 알았는데 아아 일단은 우리는 종료를 하고 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본 본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가람이라도 봐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